안녕하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입니다. 결절종은 활액 난종으로 젤라틴 성분의 점액성 물질이 채워진 것을 결절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과도한 사용과 그리고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결합조직의 점액태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즉 너무 많이 사용하고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아서 생긴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결절종은 손과 손목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조직 덩어리입니다. 주로 손등과 손목 그리고 손목 아래쪽에 발생을 하고요. 발과 발등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사이에 힘 빠짐과 그리고 외관상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절종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절종 치료에 있어서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절종은 높은 재발율이 있어서 치료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절종은 관절이나 건 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젤라틴 성분의 물이 차 있습니다. 이런 젤라틴 성분의 물은 대부분 무해합니다. 지방종은 피부나 근육 사이에 자라나는 지방조직 덩어리입니다. 외관상 볼록 튀어나와서 결절종이랑 지방종이랑 구분이 쉽진 않지만 초음파로 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위에 사진은 지방종입니다. 동그란 선 안에 하얀색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죠. 바로 지방조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결절종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뭔가 검은 부분이 꽉 차 있습니다. 검은 부분은 초음파상 물이 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절종은 초음파로 봤을 때 검게 보이고 지방종은 하얗게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종은 대부분 무해하기 때문에 그냥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비교율 신경에 생긴 결절종입니다. 결절종은 주로 관절 사이에 생기지만 이렇게 신경 사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종이라고 합니다. 초음파로 보면 신경이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종입니다. 이렇게 신경에 생기는 결절종은 신경의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은 치료 시 다른 결절종보다 통증이 더 동반이 됩니다. 붓기도 더 심하게 올라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건초염은 결절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질환이긴 합니다. 손목 아래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건초염은 건초에 염증으로 인해서 부은 것이고요. 결절종은 건초염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찬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결절종 부위에서 가장 많이 호발되는 부위는 바로 손목의 결절종입니다. 그만큼 많고 결절종 환자분의 한 50% 정도는 손목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낫는 경향이 있고 또 회복이 빠르면서 치료 효과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손목도 위에 생기는지 아래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집니다. 손목 위는 잘 낫지만 손목 아래쪽은 더디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다보면 잘 낫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튀어나오고 또 다시 한번 튀어나오고 하는 게 손목 아래쪽 결절종입니다. 그리고 손목 아래쪽은 중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손목 위와 아래 그리고 외측에도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엄지 쪽 외측에 생기는데요. 손목 외측에 생기는 결절종 또한 잘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가락 결절종은 엄지에서 생길 수도 있고 2G, 3G, 4G, 5G 모든 관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낫는 경향이 있고 애기만이 차 있으며 말랑말랑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딱딱하게 생긴 결절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결절종은 다른 분들보다 치료기간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사지 말단으로 갈수록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말단에 침을 맞을 때는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따끔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발목 관절은 10개 이상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체중을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잘 설계가 된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절종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하중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목보다는 발목이 조금 덜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발가락에도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결절종보다 발가락 결절종이 더 잘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바로 발가락 결절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단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통증은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실 겁니다. 결절종을 치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흡입술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대서 결절종이 물을 빼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결절종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살상 막은 그 안에 있어서 그 막 안에 물이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재발이 잘 되는 치료법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도침을 이용해서 결절종을 치료합니다. 결절종의 구조는 결절종의 막이 있고 그 막 안에 젤라틴 성분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백날 빼봐야 다시 차오릅니다. 그 막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도 그 막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한의원에서 하는 비수술 치료 방법도 도침을 이용해서 결절종의 막을 파쇄하고 그 파쇄한 것을 관절랑으로 흡수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한 번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도침은 외과용 침으로 일반 침과는 다릅니다. 그 끝이 칼처럼 날카롭다고 해서 도침이라고 합니다. 외과용 침이기 때문에 결절종의 막을 찢어놓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결절종의 액이 많이 있을수록 치료는 잘 되고요. 결절종의 막이 두꺼울수록 치료는 더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낫는 거죠. 그래서 결절종을 만졌을 때 딱딱하다면 시간이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절종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고 물이 많이 차 있으면 잘 낫는 결절종이니까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결절종이 오래돼서 석회화가 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파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치료기간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절종이 발견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가 껴가지고 치료하기가 되게 번거롭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은 각 부위의 결절종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절종은 양성 종량입니다. 종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늦지 않게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